영롱한 빛의 한우 생갈비가 오늘 만찬의 주인공. 집에서 고생하는 아내가 밖에서 물 묻히는 게 싫어서 선택한 저녁 메뉴. 와, 최고의 선택입니다. 숯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. 불향을 입히니 진한 육즙이 배어나는 게 어우, 침 넘어간다. 귀한 안동 한우 생갈비로 방전된 기력을 다시 재충전하는 부부. 여보, 고생했는데 맛있겠습니까, 여보? 아버지, 저 오늘 좀 많이 먹어도 돼요? 네. 진짜요? 많이 먹었대요. 하나, 두 개 가야죠. 이렇게 톡 찍어서. 찍어서. 하하, 과연 먹방 천재 캠핑처인가. 어쩜 점점 눈치가 없어져요. 갈비 한 줄. 아니, 두 줄을 국수처럼 호로록. 아니, 그게, 그게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야. 딱 맛있게 먹는 거야. 일단 찍자마자 육즙 있죠. 육즙 거의 뭐 수박금으로 쫙 퍼지고요. 수박이요? 그러면서 이거 고기구나 씹으려고 할 때 너무 부드러워서 바로 넘어가 버려요. 와! 놨던 수저 다시 들게 하는 캠핑 정각의 맛 평가. 여보, 고마워. 아쉽지 마세요. 네. 안동 한우로 만찬을 즐겼으니 야경 명소 월영교를 안 들으면 또 아쉽죠. 너무너무 좋아. 일단은 오늘 중 다 이사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. 응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